하하 너 리안 했었는데요? 할 줄 아는 미드가 오리아나랑 미산디로 2개거든요 럭스는 너무 후더가지고 못하겠더라구 아 아 아 아 그냥 안가도 될 줄 알고 안갔다가 망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뭔가 안좋은 일은 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게 참 이런거인거 같네 야 끌어온나? 오 나이스 적어잡기까지는 무린거 같은데 잠깐만 쟤네 카즉스네 카즉스 울렸네 야 잘 풀렸다 짜자자 나이스 카즉스 치안다 아 포트가 안맞았으면 진짜 팍팩트였는데 아니 10초 10초 음료 보컬 아 5초 저 아 그냥 아 lied 이게 가 모 14분 안됐네 나이스 저 다 뜯어야지 설마 피오라가 미드를 버리고 여기 오겠어요 이야 벌써 1킬 가죠 아 야 나 혼자 먹을랬는데 야 돈 진짜 많이 뜯었다 개꿀 다 갈려 어떻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저거 오픈 오픈 나왔죠 오픈 아 피오라 불쌍하다 솔킬 두번 냈는데 오 템 팔았다 템 팔았다 템 팔았다 야 피오라 내 킬이야 나이스 솔킬 솔킬 왜요 야 이거 짧게 짧게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감사합니다.